아직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는 여성분이 결혼을 하면 어쨌건 이혼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어떻게든 배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 사회 분위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적으로 출산하면 출산장려금도 팍팍 주고 취업할 때도 가산점 주고 사회 분위기는 바꿔야지. 국가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설문조사에는 명절때도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는 젊은이들이 반이나 된다고 해요. 그리고 밥도 혼자 먹어. 이번 추석 혼자요? 이번 추석 혼자 지낼 거 같아요. 집에서 그냥 떡이나 혼자 씹어먹고 있으려고. 추석 전에 내 소개팅. 정말? 근데 나이가 60 넘었는데. 아 꼭 이러더라. 능력은 있어. 아이도 한 셋 있고. 이 회사님 그건 소개팅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. 추석에 독보노인 동사라고 하셔가지고. 아니 이게 추석 명절에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젊은이 많고요. 또 혼자 있는 젊은이도 많은데. 더 서러운 건 뭐냐면 어르신. 노인들이 혼자 있는 게 더 서러운 거 같아요. 자식들이 분명히 있고 가족이 있는데 안 찾아와요. 그러니까 요양원에 버려놓고 어디 그냥 쪽방에 버려놓고. 그래서 혼자 지내는 노인들. 또 혼자 지내는 젊은이들. 다 합쳐서 우리가 1인 가구라고 부릅니다. 1인 가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. 벌써 2012년을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의 4분의 1 정도가 됐어요. 25%가 넘었어요. 엄청 많은 거예요. 지금 27%가 넘습니다. 그럼 어느새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 다섯 분이 얘기하고 있으니까. 1.5명 정도는 독거예요. 누군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. 여기 계시죠. 독거죠. 독거죠. 이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 정도 기본 비율로 우리 사회에서 4명이 모이는 3명은 혼자 산다.